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이번 주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만 해도 활기를 좀 띄웠는데 지금 이 시각은 양 시장 모두 약세를 띄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화와 유튜브 댓글을 통해 고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11월 마지막 거래리더라고요. 내일이면 이제 12월 이번 올 한해 마지막 달이 되는데 그게 좀 반갑지는 않아요. 요즘 시장이 워낙에 좀 안 좋다 보니까. 요즘 시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보통 연말에 주머니가 좀 두둑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두둑해졌다가 또 가벼워지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어요. 아마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힘들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모두 다 힘드실 거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보여요. 이게 자꾸만 이제 하락하는 그런 구간에서도 자꾸 이제 살 길을 또 찾아보려고 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지금 막 따라가서 지금 저 종목은 그래도 시장이 떨어져 올라가니까 한번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종목에 투자했을 때는 물론 시간적으로 좀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주가는 이제 많이 올라가면 분명히 그만큼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타이밍이 좀 잘못됐을 경우 또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죠. 반면에 우리가 또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질까 해서 좀 부담돼서 종목을 사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우리가 주식 같은 주식 시장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또 그만큼 많이 빠지게 되어 있고 많이 빠진 종목들은 그만큼 또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밸런스가 좀 맞춰져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과연 지금 나는 주식을 하고 있는데 뭐 종목을 지금 사야 되는 걸까?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걸까? 라는 고민이 든다면 사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꼭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살 필요는 없죠. 중요한 시기에 적결한 대응만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식 시장이 3000포인트 위쪽에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또 꺾이고 그리고 지금 2900포인트를 지켜내려고 하다가 한 번 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2900포인트가 깨졌으니 이제 또 추가적으로 크게 또 밀릴 것이다. 또는 여기서 2900포인트가 깨졌으니까 지금은 또 저점이다. 뭐 이런 인식 자체가 사실은 아직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은 잠시간 조금이라도 더 두고 보셨다가 중요한 시기에 내가 만약에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면 중요한 시기에 그 종목을 적절하게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좀 확보하는 그런 타이밍을 좀 기다리셔야 되는 시간이지 무리하게 지금 내 종목들을 다른 종목으로 보면은 계좌에서 꼴보기 싫은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지금 싹 다 갈아겹고 다시 새로운 종목들로 채운다 한들 오히려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시장은 어쨌든 기다리고 참는 사람한테 기회를 다 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더 타이밍, 좋은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매매를 좀 자제하신 다음에 좋은 시기가 오면 그때 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면서 참고 좀 지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이 바닥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대응 전략이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관망하는 태도로 시장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관망을 하는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 SDI 삼성 SDI 매숫가랑 비중은요? 75만 3천 원이요. 네, 비중은요? 40%요. 75만 3천 원에 30% 40% 40%요. 알겠습니다. 꽤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데요, 멘토님. 삼성 SDI도 지금 좀 하락 추세죠?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10월달, 11월달에 좀 올라오는 추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매수한 가격대를 보니까 아마 그 부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에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삼성 SDI는? 아, 그 전에 매수해가지고요.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아, 추가 매수를 해서. 근데 단가도 그러면 원래는 더 비쌌나요? 많이 높아졌어요. 아, 많이 높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82만 8천 원이 최고점이거든요. 그럼 추가 매수도 아마 조금 늦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매수했을 때 좀 많이 밑에서는 못하셨고, 그렇죠? 네, 아직 사니까 떨어지고, 사니까 떨어져가지고 이제 스톱을 했어요. 일단 지금 40% 정도의 비중을 삼성 SDI 쪽에 갖고 계신데 일단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많이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어도 이미 10월 달에도 한 번 반등을 주고 나서 떨어진 거라 사실상 주가의 하락폭 자체는 크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일단 좀 기다려야 되는 가격대는 맞아요. 그리고 이 전기차 쪽, 이 배터리, 2차 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사실 그 재료들은 좀 많이 있거든요. 남아있어요. 주기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은.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하락하고 있는 시기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 좀 떨어지는 모습이라 약간 좀 걱정이 되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좀 기다리시면 매수 가격이 75만 3천 원 정도까지 나와 있다면 이 정도 가격은 회복이 가능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저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더 떨어뜨리지 마시고 75만 3천 원 매수가 왔을 때 그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재료가 있다고 했는데 왜 정리를 할까? 왜냐하면 이 기업은 지금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고점들을 새롭게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옆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잘 정리하고 나오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는 유튜브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님께서 신규 매수 문의를 주셨는데요. LS 일렉트릭이랑 AP 시스템 둘 중에서 신규 매수를 문의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둘 중에서는 지금 둘 다 뭐 좀 떨어지고 있죠, 멘토님? 어떤 게 나을까요? LS 일렉트릭하고 AP 시스템을 볼게요. 자, 일단 두 기업 모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AP 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실 저점 부근까지 지금 내려와 있긴 해요. 거의 부근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주가가 한 차례 레벨업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지지를 받던 자리를 좀 깨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이 기업들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큰 기업들한테 우리가 투자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성으로 본다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LS 일렉트릭 쪽보다는 사실상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OLED 쪽에 대한 디스플레이죠. OLED 쪽에 대한 어떤 성장 잠재력이 좀 커요. 아직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일정 가격대 안에서 계속 잡아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AP 시스템 쪽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라리 2만 천 원 정도 가격 언저리 2만 천 원이라든지 2만 천 원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2만 천 원 가격을 좀 깬다면 차라리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서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넷마블이고요. 네. 네, 수단은 13만 3천만 원 비중은 10% 정도 됩니다. 네, 13만 3천 원의 10% 알겠습니다. 넷마블도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다른 게임주만큼 아주 시원하게는 많이 못 갔네요.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게임주라고 해서 모두 다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IT주들이 대장 업종이라고 해서 주도 업종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들이 다 가는 게 아닌 것처럼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이 기업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시세가 게임주들이 올라오면서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넷마블이라는 회사는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시청자 분. 이게 매수한 지가 계속 돼서 이게 매수하고 수익이 좀 났었거든요. 한 15만 원까지 갔었는데 제가 이제 뭐 좀 그냥 좀 장기적으로 보려고 사실은 그냥 내버려줬었어요. 지금 보니까 계속 빠지니까 다른 게임주들은 다 올라가는데 계속 빠지니까 혹시 지금 뭐 추가 매수 접점이 됐는가 싶어가지고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그런데 오늘 또 리포트가 광양으로 좀 하얀조도 한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사실 지금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실정이 좋아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NFT와 관련된 그런 기업으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테마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이제 좀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 같은 업종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게임주들이 움직일 때 상대로 좀 약했잖아요. 약했다라는 건 그 안에서도 약간 좀 소외를 받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 제가 한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IT 업종이 한때 주도 업종의 주도주로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2012년도 이후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유독 한 가지 종목이 한 종목이 못 올라갔어요. 바로 LG전자였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지금 IT 업종이 주도주니까 그 종목들을 사실 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하필이면 LG전자를 사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LG전자를 계속 떨어졌거든요. 삼성전자 관련 종목 다 올라갔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떨어질 만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갖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진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이 올라갔으니까 넷마블도 올라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이 개별적으로도 이 회사가 만약에 못 올라가고 있다면 사실 의심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넷마블은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는 빠져 있는 상태고 매수 가격이 지금 13만 3천 원이잖아요. 추가 매수하지 않고 좀 기다리시면 그래도 매수가 위쪽에서는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13만 5천 원 정도 가격대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격의 바운델이거든요. 그래서 13만 5천 원 정도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올라왔을 때 정리만 잘하고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주가 면에서 보시면 하지 마세요. 주가 면에서는 하지 마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가 끊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저희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카,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유튜브 상담 먼저 갔다가 다시 전화 한번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로는 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현대해상 2만 5천 6백 원의 10% 금리 인상 수혜를 예상하고 진입했는데 틀린 걸까 봐 무섭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또 4%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맨토님? 사실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보다는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종목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입게 된다면 사실 금리 인상은 섣부른 판단인 거겠죠. 그렇죠? 좀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앞으로 금리 인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될 거고 시장에서는 시중 금리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시장에 대한 타격과 함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이게 좀 멀어질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 기업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 기업은 실패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또 지나가면서 또 다시 또 맞춰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만 5,6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요. 저는 가져가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대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강한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냥 무작정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올라왔을 때 2만 6,000원 오면 그때 시계에서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본다면 2만 7,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저는 정리하자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전화 연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저기요. DL, E&C. 네, DL, E&C. 매수가랑 비중은요? 13만 9,000원에 30%. 13만 9,000원에 30%.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멘토님. 어떻게 전략을 생각할까요? 지금 대부분 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DL, E&C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만 9,000원 가격이라면 사실 지금은 9월이나 그쯤일 수도 있어요. 주가가 밀렸다가 살짝 반응이 나왔던 그 시기일 것 같은데 이 기업도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이 개별적인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시장 분위기에 좀 딸려서 내려온 경우도 경우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과연 이 기업이 좀 기다렸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기다리는 게 맞고요. 만약에 기다려도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정리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DL, 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폭이 좀 과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로 봤을 때는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 거기다가 만약에 비중이 좀 작다면 모르겠는데 좀 크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손쉽게 정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일단 시장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잡아주면 종목돌도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DL, E&C는 지금 정리하지 마시고요. 올라오면 일단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사실 DL, E&C 같은 경우에도 재료들은 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좋은 재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반영이 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12만 5천 원 이 가격대가 좀 중요합니다. 올라왔을 때 12만 5천 원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아니면 전화가 안 되면 유튜브라도 상담을 좀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12만 5천 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한항공요. 대한항공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23,856원요. 비중은요? 40% 정도. 네, 그럼 지금 수익을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불안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수익을 잘 보고 있으시니까 여기서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볼까요? 사실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지난 금요일날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이유가 오미크론 때문에 빠진 건데 사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WHO에서도 지금 아직은 2, 3주 정도 지켜봐야 확실한 경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확진이 됐어도 이게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과 그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공포감은 사실 국경 폐쇄라든지 또 여행 쪽에 대한 타격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불확실한 가운데 주가가 지금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단계라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오는 건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라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수익이라면 사실상 지금은 당연히 정리를 한번 하고 나서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좀 컸다가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은 주가가 안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온 편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한번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나왔을 때 그때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번 기회에 오늘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기회를 좀 모색을 하고 나면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하다 손해보험이고요. 네. 매수가가 4,680원에 20%요. 네, 4,680원에 20% 알겠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오늘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지금 보면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장례 2만주를 매도했다는 그 뉴스가 또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보험주에 대한 이슈에다가 대표이사의 장례 매도 소식이 또 겹쳐지면서 주가가 좀 빠진 거예요. 시청자 분들 이 뉴스 보셨죠? 그렇죠? 보셨나요? 아니, 그 뉴스는 못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그렇죠? 네. 일단 지금은 그 내용은 한번 지나간 내용이고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상황이에요. 오늘 시장에서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손해보험도 지금 사실상 좀 많이 빠진 편 중에 속하거든요. 네, 너무 계속 흐르기만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더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냐 없는 기업이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매주가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을 지금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간다 한들 사실상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하나손해보험 역시도 최근에 주가 악재도 있었고 했지만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 위쪽으로는 역시 좀 가격적으로 4천 원 정도 가격대에서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반등이 나오면. 하지만 4천 원 이 가격만 제대로 소화, 물량 소화만 잘하면 이 기업은 4,5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요. 결국은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죠. 보험사들도 이제 금리에 대한 연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조기에 또 발견을 했고 그다음에 이 문제도 그 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사실상 큰 문제로 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예상을 해본다면. 그래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4,500원 정도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올라오긴 올까요? 네.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 그러면 바닥은 지금 지지는 어느 섬까지 아직 안 되죠? 사실 지금 우리가 이 기업을 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네. 그러면 지지를 받는 구간이 얼마다라는 건 사실 의미는 없어요. 계속 흐르기만 하니까 너무 불안해서. 그런데 사실 지지를 받는 데를 또 얘기해드리면 거기를 만약에 깨면 또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간 투자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침착하게.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 원하십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명문제약. 명문제약 매수가량 비중은요? 5,000원의 20%예요. 5,000원의 20%.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아니. 아니. 네. 알겠습니다. 명문제약도 뭐 다 요즘 뭐 지지부진하니까요. 이건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사실 지금 보면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5,000원에 매수하셨는데 혹시 시청자 분 명문제약은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8,0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요. 네. 8,000원. 추가 매수하기가 지금 5,000원에 됐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명문제약이 매각 이슈가 있었던 거 아시죠? 네. 네. 지분 매각 우선 협상자에서 M2N 쪽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해지가 됐어요. 네. 즉 최근에 지금 10월 달부터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결국은 이제 매각 이슈 때문에 반등이 갑자기 확 나왔던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매각이 지금 원래 좀 순조롭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좀 숱한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깨 쪽에서는 매각이 분명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매각이 될 거라고 했는데 확실하다고 했는데 지금 또 지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거예요. 보면 사실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해 주가가 막 제약제도 많이 올라왔죠? 네. 12월 달, 11월 달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명문제약을 보면 이 기업이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적절했단 말이죠. 적절했는데 주가가 올라왔다. 이거는 결국은 지난해 그 제약이라는 이름만 달면 대부분 다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매각이 왜 될까요? 순탄치가 않으니까 매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명문제약은 지금 주가가 매각에 대한 진행 과정에서 약간 불발은 아니고 지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실망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만약 매각에 대한 이슈가 또 다시 또 가시화되게 되면 그러면 아마 여기에 대한 반응이 또 올 거예요. 그러면 올라올 때 잘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를 좀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게 지연되고 지금 기간이 또 끌려다니다 보면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천 원이라는 가격은 사실은 저는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5천 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잘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때 단계에 확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올라올 때 잘 보셨다가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또 전화 연결이 고르지가 않아서 유튜브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로는 임준현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S-traffic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S-traffic 지금 매수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지금 어찌 보면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주가가 또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빠졌을 때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많이 빠져줘야 돼요. 그거를 알기가 힘들어서.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S-traffic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단기에 좀 시세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여기서 고점에서 보면 많이 빠져 있는 듯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아직 조정이 끝나진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traffi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4,500원 정도 부근에서 아마 흐름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흐름을 좀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기업은 근데 사실상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또 떨어졌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어느 정도 좀 과감성이라든지 또는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실적을 좀 주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S-traffi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적절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아직 메리트가 좀 그렇게 크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 실적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본다면 1, 2, 3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년째 영업 손실이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기업은 패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S-traffic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비 오는 겨울이라는 오늘 날씨를 잘 표현해 주신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7,300원의 20% 더 견뎌야 할까요? 아니면 다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의 또 심정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요즘 차트를 보면 종목명 바뀌어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차트 흐름이.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삼성중공업은 사실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가가 올라서 3월달, 4월달 그리고 주가가 올라왔던 시기였잖아요. 그 전부터도 경고를 많이 해드렸어요. 분명히 이 회사의 그동안 수주가 좋았다고 얘기를 했어도 이 수주에 대한 실적이 분명히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올라올 때 잘 정리를 해야지 올라올 때 매수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올려드렸었거든요. 지금 보면 삼성중공업뿐 아니라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중공업. 두 회사가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두 회사에 대한 경고를 해드렸을 때도 역시 뭐였냐면 그동안 부채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적이 없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자금들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보통 이럴 때 주가를 띄워놨을 때 보통 유상징자 같은 걸 하거든요.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두산중공업도 최근에 그런 이유 때문에 떨어진 거고 결국 삼성중공업도 그런 이유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가격에서는 정리해야 되느냐 정리할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이 정도의 거품이 일단 빠진 상태고 그리고 수주, 조선업종에서의 수주에 대한 질은 아직 몰라요. 질적인 부분에서 개선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수주는,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멘텀으로라도 주가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삼성중공업은 좀 힘든 싸움이지만 좀 견디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볼 때 나중에는 6천 원 넘어오면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좀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시간투자라는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2만 5,100원의 10% 우상형 중인데 전만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수익을 잘 보고 있으십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멘토님? 네, 지금 역시 이제 저점에서 막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2만 5,100원에 매수하셨네요. 타이밍, 역시 어찌 보면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면 잘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 결과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타이밍을 잡은 건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수급은 기관 쪽의 수급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도 지금 보면 상장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올해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저점이 확실히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선 1년 이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아마 어쨌든 수익이 지금 나오고 계시고 기관 쪽에서 주가를 또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잘 지키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흔들렸을 때 갑자기 또 흔들리면 또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3만 2천 원 정도를 손절가를 꼭 잡으시고요. 3만 2천 원. 그리고 지금은 당장은 팔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 팔지 않으면 또 흔들리면 못 팔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3만 7천 원 잡아드릴게요. 3만 7천 원 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그러면은 다음 댓글을 가기 전에 전화 연결로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 있으실까요? SC 엔지니어링, 이거 한 9월 달에 매수해가지고 지금 한 50% 정도 있거든요.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지금 초에 해가지고 한 4,550원 돼요. 네, 4,520원에 지금 50% 알겠습니다.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도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SC 엔지니어링? 자, 일단 이 기업이 4,52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분? 9월 말쯤 됩니다. 9월 말쯤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또 했던 약간 지지를 받던 자리가 있어서 그때 매수하신가 봐요.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근데 이 기업을 매수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차트만 보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 지인이 이 얘기해 줘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저하고 저도 정보도 확인 안 하고 지인 말만 듣고 해가지고 상당히 피해 보였거든요. 그렇죠. 이 기업이 지금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대충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했을 때는 아마 이걸 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매수했을 당시에는 지인분한테 듣고 매수를 하셨을 때는 아마 기업에 대한 그걸 또 보기보다는 지인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주식을 매수하면 나중에 꼭 매수하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회사의 실적은 어떤가요? 재무적으로 안전한가요? 좀 믿을만한 회사인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비빌 수 있는 건 실적이란 말이죠.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렇죠? 처음부터 이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정말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였다면 사실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회사는 오히려 적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어도 떨어지는 데 있어서 이유가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지난해도 적자였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가는 아마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SG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 회사를 정리하자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주가 많이 빠진 만큼 아마 어느 정도의 되돌림 반등은 좀 나와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거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거래들도 분명히 좀 튀어오르는 거래가 있을 거란 말이죠. 분산이 안 나왔어요. 아직은.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반등 시에 지금 보면 2,900원대면 4,000원 부근? 네. 4,000원 근처에 오면 그때 정리를 해서 좀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때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좀 아쉬웠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오면 그때는 잘 빠져나오세요. 꼭 4,000원이 아니더라도 3,800원, 3,900원 이 정도만 와도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3일 세비예요. 네. 매숟가랑 비중은요? 1,3200원의 10%입니다. 1,3200원의 10%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 어저께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하고 어저께 상승하기를 했다고 했더니 또 빠져서 손절해야 되는지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파미셀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멘토님. 지금부터는 어떻게 한번 대응해볼까요? 일단 어제 매수를 하시고 지금 가격대가 1,3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전 손실보고 나올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 오늘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이 회사가 하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 파미셀이 주가가 12,000원 부근에서 지금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올라올 때 그냥 바로 올라오고 나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고요. 밀렸다 반등 주고 또 밀렸다 또 반등이 나왔어요. 밀리고 반등. 밀리고 다시 또 반등. 지금 살짝 눌린 거거든요. 차라리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지금은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000원 정도 이 가격대가 깨지면 그때부터는 약간 좀 위험 신호가 뜨는 건데 그 위에서 움직이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약간 불안하죠. 지금 1, 2%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거 다 해가서 포기했는데 이거 황금하게 70% 했더니 그래서 손질해야 될까 좀 빨리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조정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시간이 계속 끌리다 보면 계속 기다리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어떨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확실하게 지금 사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지켜보고 그리고 확실한 타이밍이 오면 그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또 오메크론 이것 때문에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결과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또 괜찮아질 거니까요. 파미셀은 일단은 이 회사는 기다리세요. 그래서 14,000원 정도 오면 그때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한솔재지. 한솔재지 매숟가락 비중은요? 매수가 14,500원의 20%요. 14,500원의 20% 알겠습니다. 한솔재지 어떻게 볼까요? 멘토님? 지금 가격대가 14,000원이시면 이격도 보면 최근에 반등이 살짝 나왔어요. 네. 그때가 지금 날짜로 보면 11월 한 23일이라든지 그때 시기일 것 같아요. 아마 이 부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한솔재지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도 지금 매수한 가격 대비 보면 그래도 좀 기다리다 기다리다 사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때문에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개별적으로 기업마다 보면 어떤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덜 조정받은 기업이 있고요. 어떤 기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은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또는 덜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 회사가 좋고 이 회사가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조정을 받은 회사들 즉 우리가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많이 떨어진 기업들이 올라올 때 또 많이 올라가요.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기다리시는 가격 대지 지금 팔 가격은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는 14,500원 최소한 이 가격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손실로 나오지 마시고 수익에서 나오세요. 그래서 14,500원 넘어갔을 때 그때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럼 다음 전화를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이노베이션이요. SK이노베이션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1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21만 2천 원에 20%. 이거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멘토님. 지금 SK이노베이션도 사실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또 하락폭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21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역시 최근인 것 같아요. 혹시 최근에 매수하신 거 맞죠? 네, 지난주요. 그렇죠. 주가가 또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왔던 그 시기가 바로 지난주거든요. 네, 네. 그런데 혹시 SK이노베이션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다른 것도 많은데 이게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사야 되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나 네, 말씀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손절할 그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더 살 가격은 아닙니다. 추가 매수라는 건 매수한 가격하고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20%의 비중을 담으셨잖아요. 여기서 지금 매수한 가격도 21만 2천 원에 만약에 지금 추가 매수 10%를 한다고 한들 매수가 차이가 얼마 없어요. 안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SK이노베이션을 추가 매수해야 된다면 15만 원 가격이 오거나 아니면 이 가격 밑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가정이에요.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SK이노베이션은. 지금은 이 가격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3월에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가격은 사실 하루 이틀이라도 주가만 반등 나오면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과대 낙폭이 좀 있는 거고 지난주 금요일나도 역시 과대 낙폭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가격이면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반등했을 때 그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23만 원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의견 드릴게요. 아, 예. 가시겠죠? 예, 예. 네, 그럼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PSI.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200원의 30%. 13,200원의 30%. 알겠습니다. 2차전지 장비 쪽인데 이것도 18,400원 고점 찍고 쭉 떨어지고 있네요. 어떻게 볼까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이게 아시잖아요.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는 거. 지금 TSI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상승폭을 전부 다 돌려낸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돌려냈죠. 일단은 13,200원의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어요. 예, 예. 네, 매수하고는 할 때 그 시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9월쯤에, 9월달쯤에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빠질 때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9월달 올라갈 때, 그 때 타가지고. 아, 그럼 수익이 났다가 지금 빠진 거네요. 예, 예. 아우, 굉장히 아쉽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또 기다리셨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수익이 난 순간부터는 내가 수익을 지켜내면서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익이 지금 1, 2% 정도 수익이 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익 위에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또 더 올라가면 수익을 좀 더 크게 해서 순잘가를 계속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15,000원, 15,000원쯤 됐을 때 매도를 하려 하다가. 네. 또 아쉬워죠. 혹시나 반등 나갈까라는 생각이 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매도 타이밍도 그렇고 또 매수 시점도 그렇고 매수 시점을 잘 잡아도 매도 타이밍 때문에 이렇게 또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생기고. TSI는 사실 주가의 거품은 어느 정도 빠진 상태예요. 지금 올라간 폭만큼 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과거의 수익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못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 기업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래가 지금 많이 들어왔잖아요, 9월 달에. 그렇죠? 네, 네. 그 거래가 중간에 빠진 건 없어요. 즉 거래 없이 지금 눌러준 거예요. 가격적으로 쭉 눌러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아직 매집에서 분산으로 바뀐 건 아니라서 아마 여기서 한 번쯤은 더 올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올라오면 13,500원 위쪽으로 왔을 때 즉 매수가보다 위에 오면 바로 정리하고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콩러브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삼성전기 18만 5천 원의 10% 목표가 20만 원 잡고 봐도 될런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20만 원이라는 가격을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시간적인 부분이 또 있잖아요.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20만 원까지 갈 것인가. 그런데 어쨌든 삼성전기라는 회사는 나중에 어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20만 원 또는 20만 원 이상까지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께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현실적인 목표 주가를 일단 드릴 텐데요. 기간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일단은 목표 주가를 한 번에 위쪽으로 먼저 볼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은 가장 먼저 19만 원을 먼저 올라오는 게 급선무고요. 19만 원 넘어서야 그때 20만 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 주가는 19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비님의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 건강 145만 7천 원에 15% 사고 나서 계속 빠지네요. 어찌 대응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종목은 거의 바닥까지 온 것 같은데요, 맨토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증권사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좋다, 좋다 얘기를 했던 목표사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정작 그때 고점을 찍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안 좋은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즉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 보고서들 나오는 것들은 믿을 필요는 없고요. LG 생활 건강이라는 회사도 사실 실정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또 떨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를 좀 길게, 긴 관점에서 지켜보면 항상 주가의 상하 변동성이 좀 큰 기업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이 회사는 꾸준하게 우상하는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 회사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LG 생활 건강의 경우에는 화장품 사업도 있지만 또는 생필품 쪽의 사업도 있고 그리고 이 외에도 분명히 M&A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회사가 커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주가가 또 떨어졌지만 또 올라가는 시기가 또 옵니다. 그래서 저는 LG 생활 건강은 낙폭이 굉장히 또 과민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가격은 팔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저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막 145만 7천 원에 샀는데 지금 손실보고 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다렸다면 차라리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150만 원쯤에 왔을 때 그때 정리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당 특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NFT입니다. 이 관련주들이 반등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주도권을 찾았습니다. 제기 3위죠. SK그룹이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에 나선다라고 밝히면서 NFT 성장에 대한 회의론을 덮고 투자 불씨를 되살렸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NFT 관련주하면 게임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플레이 위드, 네오위즈 홀딩스,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까지 다시 한 번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위메이드 맥스는 미르포의 개발사를 인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 여파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 시세 나오고 있고요. 3.5% 오르면서 5만 6,1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 체크해보시죠. 네,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인데 SK스퀘어 첫 투자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900억을 투자를 하고요. AI 인간 제작 기술을 갖고 있는 옴마인드의 지분을 40%나 인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두 나무가 자체 메타버스의 서비스죠. 세컨블록을 공개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모멘텀들을 안고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 네, YJM게임즈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관계사가 국내 1위 그래픽 스튜디오죠. 이 본버스를 인수하면서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화한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 시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LG 이노텍도 오늘장에서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에 대한 기대감 묻어나고 있고 메가트렌드의 핵심 기업이다라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6%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1만 5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이 코로나라는 키워드를 안고 오늘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진단키트 그리고 음압병실 관련주들 이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장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보시면 랩티노믹스는 어제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만 오늘은 닷새 만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7.8%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35,400원의 거래되고 있고요. 정부에서 모든 확진자의 진료를 재택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택진료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장중해의 사안가에 안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견주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10만 1,500원의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보시죠. 네, 우리 양 시장 보시면 전강 후 약의 장세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을 언급했던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그리고 월말인 만큼 MSCI 편출입 이슈로 시가총의 대형주들의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지수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해되는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기관까지도 지금 매도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2,870선, 2,900선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현재 코스닥도 천선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1.1%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980선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희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짱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